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더러운 물건을 표현하거나 비유할 때 화장실 변기를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장실 변기보다 훨씬 더 더럽고 비위생적인 물건들이 우리 손닿는 가까운 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알게 된 것이 화장실 변기가 제일 깨끗한 곳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 균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러운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첫 번째, 여성 핸드백. 여성들의 필수품인 핸드백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규근, 기관지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과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세균 등이 다량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천종식 교수에 의하면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섬유류 제품이 비섬유류 물건들에 비해서 세균수가 9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균은 수분과 양분이 있어야 잘 자라는데 피부에 닿거나 땀이 묻은 부위에 더 많이 증식합니다. 핸드백에 손잡이나 파우치 등 각종 소지품들을 보관하는 핸드팩 내부 안에 세균이 더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두 번째, 냉장고. 냉장고를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날이 언제였을까 기억나세요? 그게 언제적이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구석기 시대만큼이나 먼 옛날일 것이 분명합니다. 김치를 비롯한 각종 밑반찬과 먹다 남은 치킨, 두부와 과일까지 음식들로 가득한 냉장고는 곰팡이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문이나 선반은 외부 공기나 더운 음식물로 인해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기 쉬워서 곰팡이에 아주 특히 취약합니다. 음식물은 냉장고 안에 넣는다 하더라도 밀봉해서 보관해야 하고 곰팡이의 번식 속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냉장고 청소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해야 한대요.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곳, 세 번째, 부엌. 우리 가정에서 화장실보다 더러운 곳을 꼽으라면 단연 부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화장실이 제일 더러운 곳이라 생각했는데 부엌이 더 더러우니까 부엌이 우리 가정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건 하나만 언급하기보다는 아예 부엌 전체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듯 싶어요. 화장실 변기 시트보다 도마와 싱크대에 더 많은 박테리아가 발견되었고 고무주걱, 피자커터 등에서는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 아주 득식을 댑니다. 더러운 곳으로 말하자면 행주와 수세미를 또 빼먹을 수 없죠.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 변기에서는 세균이 50마리 검출되었지만 설거지용 스펀지에서는 무려 1천만 마리가 나왔고 행주에서는 변기보다 2만 배 더 많은 세균이, 도마에서는 200배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다 그럽니다. 젖은 행주를 그냥 꾹 짜서 싱크대에 널어놓고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행주를 매일 삶을 수가 없다면 깨끗이 빤 뒤에 꾹 짜서 전자레인지에 넣어 2분 정도 돌리면 간편하게 살균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네 번째, 칫솔 칫솔이 아주 불결하다 보니까 칫솔을 입에 넣는 것을 그냥 입에 똥을 넣는 것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칫솔의 경우 세균이 변기 안에 있는 물보다 무려 2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칫솔이 위생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럼 칫솔은 얼마마다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3개월마다 바꾸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입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자주 교체하시자고요. 몇 푼 되지도 않은 칫솔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게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경 써서 바꾸시자고요.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다섯 번째, 자동차 내부 특히 무덥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차량 내부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불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해 전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부의 세균 검사를 한 결과 차 내부에서 제일 더러운 곳은 바로 차 핸들로 화장실 변기보다 27배, 발 매트는 15배나 더 더러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불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어컨 송풍구는 더럽기는 했지만 화장실 변기만큼은 더럽진 않았어요. 화장실 변기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차 핸들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젖은 타올로 자주 닦아주고 발 매트는 장마철 습기를 머금어 각종 먼지와 세균이 뒤엉켜서 악취를 풍기고 심지어 곰팡이 등 각종 세균까지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볕이 좋은 날 입을 널듯이 잘 말려주면 좋습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여섯 번째, 샤워기 헤드 욕실은 언제나 습하죠. 그런데다가 샤워기 내부에 물때가 끼면서 비결핵성 항산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세균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면역성이 많이 떨어졌거나 특히 만성 폐질환이 있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입을 벌려서 샤워기에 나오는 그 물을 막 받아서 가글링하고 뱉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거를 자주 하게 되면 마른 기침을 하고 목에서 피맛이 느껴지고 피 섞인 가래가 나오는 기관지 확장증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샤워기 헤드가 얼마나 더럽냐? 서울역 공중화장실 변기보다 3년 사용한 샤워기 헤드 안에 들어있는 세균이 10배나 더 많았다고 하니까 오래된 샤워기 헤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시거나 새것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일곱 번째 회사에 있는 내 책상 회사에서 가장 불결한 곳이 어딜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조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회사 내 청결도를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사무실 책상과 바로 휴게실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여러 회사들의 사무실 곳곳에서 5천 개에 달하는 표본을 채취해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책상과 그 위에 있는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많은 세균들이 나왔습니다. 더럽다고 여겨지는 화장실은 하루에도 수시로 청소하지만 자기 책상을 매일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는 자주 닦으시자고요.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여덟 번째 공공시설 내에 있는 손잡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이용되는 각종 시설들의 손잡이들에서 세균들이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뜻밖의 물건이 아니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대형 할인점의 쇼핑카트, 버스와 지하철의 손잡이, 공중화장실의 손잡이, 또 엘리베이터 버튼, 현금인출기, PC방 키보드와 마우스 등에서 일반 세균들과 함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규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기구들의 손잡이를 이용하다 보면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사용 후에는 꼭 비누로 손을 깨끗이 닦고 잘 말려야겠습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것 아홉 번째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가 관리가 허술해서 낙상사고로 아이들의 머리를 많이 다칠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도 쇼핑카트 손잡이보다 세균이 무려 3.5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핑카트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러운데 이것보다 아이를 눕히는 기저귀 교환대가 더 더럽다니까 불결하기가 이를 때가 없는 거예요. 기저귀 교환대에 대장균, 병원성 세균이, 황색포도상규균이 아주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무엇이든 물고 빠는 습성을 지닌 영유아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 깊어집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것 열 번째, 마지막 세탁기 땀에 젖고 미세먼지에 찌든 옷들을 자주 빨게 됩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미세먼지에 노출된 옷은 물론이고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면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세탁기 안에 있는 세탁조의 오염도는 변기 안쪽보다 무려 10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사 방식에 따라서는 250배나 더 높게 나온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빨래를 해도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세탁조에 번식하는 곰팡이균이 옷에 묻어나는 냄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냄새 뿐만 아니라 실제 곰팡이균은 인체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세탁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를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곰팡이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탁기 문은 열어두고 문쪽 고무패킹 사이는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세탁기 내부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요새 보니까 세탁기 안 청소해주는 전문 업체도 있더라구요. 화장실 변기가 제일 깨끗한 곳이 아닐까 할 정도로 더럽고 비위생적이다 못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손 닦는 거 잊지 마시고 살균 기능이 있는 작은 손 세정제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위생의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